캐시백 포인트로 스플리트 칸트랙츠 골드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법 스플리트 칸트랙츠 골드는 라이선스, 골드 스플리트 계약 및 캐시백 포인트를 결합합니다. 현재 캐시백 포인트의 수는 패키지 비용, 유로, 과 동일합니다. 즉, 220유로 패키지를 구매한 경우 220 캐시백 포인트가 잔액에 적립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slash-dpio.com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골드 스플리트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패키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결제는 얼터머로만 가능합니다. 얼터머 토큰을 선택한 후 확인란을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를 클릭하여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열리는 창에는 얼터머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낸 다음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캐시백 포인트로 스플리트 칸트랙트 골드를 성공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결제 후 골드 스플리트 라이선스 사용량 위젯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칸트랙트 페이지에서도 유료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매 후에도 자동으로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얼터머캐시백.com의 개인 계정으로 이동하여 로그인하세요. 메인 화면 위젯의 캐시백 포인트 수가 구매한 패키지 비용만큼 1, 1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를 얼터머 스토어에서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작업을 기원합니다.